M10 핫라인5 시작합니다. 올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최고 1,900만 원을,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고가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친환경차의 가격인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설명회를 통해 올해 보조금 지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은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니로가 최고 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오닉의 보조금은 700만 원대입니다. 수소 승용차 넥소는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합니다. 차값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지원하고, 9천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모델S, 제규어 랜드로버, 메르세레스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과 같은 고가의 차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의 비례에 차등화합니다. 지자체 가운데 보조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과 충남으로 각각 최고 1,1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과 제주, 세종으로 400만 원과 3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경북에서 코나나 니로를 구입하는 경우 국고 800만 원과 지방비 1,100만 원으로 총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강원과 전남에서 최고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이들 지역에서 넥소를 구입하면 국고 2,250만 원과 함께 총 3,7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2030년까지 차량을 100% 무공해 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면 리스나 렌터카 업체의 보조금 지원 물량을 별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 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 등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3만 1,500기, 수소 충전소는 54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ionса